여러분들 오랜만입니다 오늘 이제 세일을 시작하는데 오늘 썸머 세일이 시작해서 여러분들하고 라이브 방송으로는 못하지만 제가 좋은 제품들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괜찮은 게 이 아이템이거든요 지금 30% 들어가 있네요 우선 제 스펙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178에 지금 63kg, 64kg 정도 나가고요 저는 스몰 사이즈, 허리 30인치 정도 착용하는 편입니다 이게 되게 레귤러 핏이라고 돼 있지만 와이드 레그 트라우저라서 통이 되게 넓은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스몰 사이즈에 착용합니다 그리고 이 텍스처드 니트 폴로 셔츠가 세일에 들어갔네요 30% 들어가서 지금 73,500원에 구매할 수 있고요 이게 매장에서 되게 인기 많았었거든요 이 레크 스티치 기법을 사용해서 텍스처감이 되게 좋고 사이즈는 저는 라지를 착용하는데 지금 사이즈가 조금 작은 것만 들어가 있네요 이게 좀 크게 나와서 저는 미듐 사이즈 착용해도 될 것 같은데 저보다 약간 작으신 분들은 X스몰 스몰 이거 구매해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거 블랙이나 베이지 같은 경우에는 세일은 안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이 부클레 니트 폴로 셔츠 이게 정말 괜찮거든요 30% 들어가 있어서 73,500원이고 저는 보통 100 사이즈 착용하는데 스몰 사이즈 괜찮은 편입니다 저보다 작으신 분들은 X스몰 가셔도 괜찮게 오버핏으로 착용 가능하실 거예요 이게 부클레 폴로 셔츠고 여름에 입기는 약간 더울 수 있는데 핏은 되게 이쁜 편입니다 이것도 추천드려요 제품 번호는 114-7654 이거 검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렉이 걸려서 크롬에서 또 쇼핑하고 있습니다 브라우저 두 개 활용하시면 좀 더 편하게 쇼핑 가능하세요 이 시어서커 셔츠도 되게 괜찮거든요 사이즈는 저는 미듐 사이즈를 착용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게 X스몰하고 스몰만 남아 있습니다 괜찮은 제품들이 주로 사이즈가 많이 품절되어 있는 편이네요 이것도 득템하시면 좋습니다 제품 번호는 114-6548이네요 이거 검색하셔서 구매하실 분들은 구매하시면 좋습니다 이 셔츠는 놀러 갔을 때 활용하기 되게 적거든요 근데 지금 할인율이 보니까 30%라서 조금 더 뭐 40% 50% 갔을 때 구매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사이즈는 미듐 사이즈 착용하면 괜찮은 편입니다 이거는 어디 놀러 갔을 때 이 셔츠 하나로 포인트 주기 좋아요 일본이나 약간 베트남 많이 다니시잖아요 그때 입으시면 정말 이빌 것 같아요 이거 스톤워시드 니트 스웨터 이거 가격 되게 괜찮게 나왔네요 46,000원이라서 이거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것도 미듐 사이즈 착용하면 괜찮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게 100% 코튼이라서 무게감은 조금 있고 근데 이 워싱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정말 예쁘고 빈티지하게 잘 들어가 있어요 이게 제품번호는 113-5093이네요 이거 스톤워시드 니트 스웨터 이거 베이지 색상도 들어가 있네요 이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코튼 트윌 유틸리티 오버셔츠 이거 3월 세일에도 들어갔었죠 지금은 사이즈가 XSS 남아있는데 저는 아마 미듐 라지가 괜찮았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도 스몰 가시면 저보다 최고 작으신 분들은 약간 핏하고 예쁘게 착용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요게 이번에 하트 시그널 4에 한겨레 님이 입고 나오신 것 같아요 요기에 그 4화에서 누구지? 줌이랑 데이트하는 모습에서 요 자켓 입은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정말 이쁘다는 거겠죠? 요거 타올링 플로셔츠 다크네이비 색상 저 갖고 있거든요 저는 미듐 사이즈 착용하는데 오늘 사이즈가 다 없네요 요게 XSSS 저보다 체격 작으신 분들은 득템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아 저는 제 사이즈는 전부 다 품절이네요 요게 우가닉 코튼으로 되어 있는데 안에 그 터치감이 되게 부드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편하게 착용하실 수 있고 하지만 한 여름에는 조금 더우실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요게 소재로 포인트 주기 너무 좋습니다 지금 요 이 실크 폴로셔츠도 남아있네요 근데 지금 사이즈는 스몰만 남아있고 아마 요건 매장에 재고가 많을 거예요 요거는 그 매년 나오는 코스 에센셜 아이템이고 요거는 베스트셀러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요거 없으신 분들은 하나쯤 구매하셔서 갖고 계시면은 활용하기는 정말 좋아요 연령대 상관없이 어울리는 제품이라서 정말 활용하기 좋습니다 슬림핏이라서 요거는 라지 사이즈 저는 착용하고요 그러면 적당히 잘 맞더라고요 저랑 비슷하신 분들은 라지 착용하시면 좋습니다 요게 유틸리티 쇼츠 세일 들어갔네요 30% 할인 들어가서 9만 4천 5백 원인데 이게 요기는 품절이지만 아마 매장에 있을 수 있거든요 저는 크게 엄청 크게 가서 48 사이즈 같고 옆에 이 단추 디테일로 허리 조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단추를 해서 착용하면은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48 사이즈를 가야 기장감이 저한테 괜찮아서 48 사이즈를 갖습니다 기장감 저랑 비슷한 스펙이신 분들은 4648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시골 청년 셔츠 요게 제가 저번 세일에 되게 밀어 썼는데 지금은 스몰 사이즈만 남아 있네요 저는 미디움 사이즈 착용했고 요거는 단품보다는 약간 레이어드 해서 활용하시면은 정말 좋습니다 요것도 제가 구매한 건데 40% 세일 들어갔네요 현재 가격 6만 9천 원이고 요거는 릴렉스드 핏이라서 되게 크게 나왔거든요 제가 미디움 사이즈를 아마 착용했을 거예요 미디움 사이즈도 커서 저는 아마 스몰도 괜찮았던 것 같은데 요거 아마 웬만하신 분들은 X스몰 스몰 괜찮으실 것 같아서 한번 주문 넣어보시면은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 모델이 입은 이 바지보다 약간 검정 바지에 초록이랑 같이 입으면은 예쁘더라고요 이게 착용감이 정말 좋습니다 집에서 입고 있어도 너무 편하다 그리고 이 저지 부클레 폴로 셔츠도 괜찮거든요 지금 블랙도 할인 들어갔고 그레이 색상도 할인 들어갔어요 근데 요게 생각보다 작게 나와서 저는 라지 사이즈 착용해야 괜찮더라고요 요거는 저희 아버지 선물로 하나 구매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부모님 선물로 요 제품 괜찮을 거예요 이번에는 레이디스 제품인데 요 스쿱넥타 30% 들어가서 34,500원 정도 하네요 요게 그 직원분들이 되게 많이 구매하셨는데 요거는 정사이즈 가셔서 착용하시면 되게 예쁩니다 여기 뒤에 등 부분이 좀 파여 있어서 이게 사이즈 크게 가시면은 별로 안 좋고요 정사이즈 가시면은 예뻐요 우리 호랭이는 162에 48kg인데 X스몰 착용하면 딱 좋습니다 이게 브라운 색상이랑 블랙 색상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거 브라운 색상은 벌써 품절이네요 벌써 품절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개더드 미니 셔츠 드레스 이게 정말 예뻐요 호랭이는 제일 작은 거 32 사이즈 착용했고 이거는 다크네이비랑 약간 소라색 있었는데 지금 세일은 화이트만 들어간 것 같고요 호랭이랑 비슷하신 스펙이신 분들은 제일 작은 거 32 사이즈 가시면 좋아요 요 제품이 같이 바지랑 매치하면은 코스 무드로 약간 미니멀하게 포인트 줄 수 있습니다 미니멀 중도 그리고 요 오픈 숄더 롱 슬리브 탑 요것도 상당히 괜찮아요 근데 40% 들어가서 53,400원인데 요것도 호랭이는 X스몰 딱 맞게 착용하면 이쁘고요 요게 오픈 숄더이다 보니까 사이즈를 정사이즈 가야 부담없이 착용할 수 있어요 이게 사이즈 크게 가면은 여기 헐렁해지겠죠? 그러면 민망한 모먼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호랭이의 픽은 요거 겟어드 브이넥 블라우스 요거 슬림필 롱 슬리브 탑 스몰 사이즈 그리고 웨이스티드 미디 셔츠 드레스 스크넷 다 골랐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어때? 우선 니티드 실크 하프 폴로 셔츠 요것도 한번 구매해 보려고 합니다 요거는 제가 사이즈감을 정확하게 기억을 못해서 우선 X스몰이랑 스몰 구매하도록 할게요 요거 제품 번호는 114-7385 입니다 그리고 여성 제품 중에 요런 클린컷 티셔츠 레귤러피 티셔츠 되게 인기 많았거든요 요거는 사이즈가 워낙 작게 나와서 사이즈 업 하시는 게 좋고요 호랭이는 스몰 사이즈에 착용하는 편입니다 요거 빨간색이랑 블루 스트라이프 요거 한번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런 오버사이즈 롱 슬리브 셔츠 요것도 되게 인기 많은 디자인이거든요 요것도 색상 마음에 드시면 구매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세일 구경해 봤는데 매장에도 정말 이쁜 제품들 많거든요 여기에 재고 없는 게 매장에도 있을 수 있어서 매장 방문하실 수 있으신 분들은 매장 방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정말 오랜만에 제 영상 재밌게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구독자 분들도 즐거운 쇼핑 하셨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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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